클라리넷 아랫관에 오른손 엄지를 받치는 부분을 우리말로는 엄지받침 혹은 엄지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로는 썸 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 엄지로 클라리넷을 받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 시간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클라리넷 초보분들이 고민하시는 라, 시, 를 연결해서 연주하실 때도 일부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손과 관련된 우리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모든 예체능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릴렉스일 겁니다. 클라리넷 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손은 주먹을 질 때 또는 손을 폈을 때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가락이 곡선의 형태를 띄게 되고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도 손가락이 곡선의 형태가 된다면 손에 힘이 빠진 상태니까 그만큼 빠른 연주에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라리넷 주법 강의에서도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손에도 일부 힘이 빠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온몸이 릴렉스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손에도 힘을 최대한 풀고 연주를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손은 클라리넷을 받치는 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썸레스트의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잡아줘서 클라리넷 연주시 악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오른손에 클라리넷 무게의 하중을 되도록 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썸레스트가 엄지손가락 끝에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끝부분부터 눌러볼게요. 끝부분에 힘을 가하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죠. 안쪽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덜해집니다. 썸레스트가 엄지손가락 끝에 위치하게 되면 클라리넷의 하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손가락이 처지면서 무게를 버티려는 힘 때문에 아무래도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제 레슨 경험상 오른손 엄지 첫 번째 뼈마디 근처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썸레스트가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들어오면 손이 짧으신 분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저음파나 이음력 도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비키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키와 D키를 운지하시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 새끼손가락을 곡선의 형태로 굽혀서 운지하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셔야 할 거예요. 손에 힘을 빼는 원리와 연습방법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 날렵한 손가락을 위한 연습방법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썸레스트의 높낮이입니다. 아주 구형 클라리넷을 제외하고 요새 나오는 클라리넷들 같은 경우에는 썸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나 손가락이 조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썸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해 드려요. ABCD키를 운지할 때 손가락이 좀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썸레스트를 조금 내려보세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ABCD키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하지만 썸레스트를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뺀 상태를 보시게 되면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 있죠. 하지만 클라리넷을 보시게 되면 썸레스트는요. 검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썸레스트를 내리면 내릴수록 엄지가 검지보다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손에 클라리넷의 하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불편한 상태로 연주하게 됩니다. 엄지 고무는 굳은살을 방지하고 쿠션감으로 인해서 편한 부분도 있지만 엄지 손가락이 원래의 위치보다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나 불편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지 손가락에 굳은살이 싫으시다거나 엄지 고무의 쿠션감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강의를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썸레스트의 높이를 끝까지 올리고 엄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기준으로 썸레스트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클라리넷 레슨을 해보면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의 차이와 무게를 느끼는 체감이 모두 다르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위치도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서 썸레스트의 위치를 잘 조절해보시고 연습하시면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클라리넷 연주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까망피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